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기서도 해마다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반했을 때 자격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격처분 사회가 뭔지를 지금 이제 공부할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하다가 중개업무를 위반했을 때 6월 범위 안에서 그것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명확할 수도 있고 자격정지하지도 않고 봐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할 수 있는지 그 사회를 지금부터 공부할 것이다라는 거. 특히 자격지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격지소나 자격증 처분은 이 시도지사인데 이 시도지사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의미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지소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취소처분권자 중에서 276배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반가루 1번 처분권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문제는 그 다음 지문을 봅니다.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지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그런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지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비교해봐요.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도 최종적인 자격지소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런데 자격지소처분에 앞서서는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을 자격증 교부한 시도자가 하려면 너무 불편하죠. 예를 들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에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자격증을 갖고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문실실을 제주도지사가 하는 게 좋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서울시장이 개공이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조사하는 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한 시도가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먼저 자격지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격지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청문실시하고 법 위반한 듯이 조사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라는 것은 조사 결과와 청문 결과겠죠. 이 청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조사 결과와 청문 결과를 통보를 받은 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지소, 자격정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해마다 시험 나와야 별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반가로서 한번 자격지소처분 사유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지소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격지소처분 사유는 부, 양, 지, 역 네 가지였죠.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양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하면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되며 지라는 것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겸을 하거나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공포조원, 사원임원으로 근무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역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는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자격정지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합니다. 만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사가 서로 다르다 할 때는 이때는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모두 이행합니다. 즉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만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가 행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가 최종적으로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재 277쪽 위반 사실의 통보가 중요하고 별표가 되어 있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도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지 분상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없이 희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면 맞지만 그렇지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지체없이 희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라는 것을 유점하셔야 되죠. 자격정지 사유 있습니다. 반대로 3번 희도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지수에 해당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정지사에 해당될 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격정지 사유가 277쪽 1번부터 7번까지 박스로 내어 있고 이것들을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 사유는 속인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거짓 거래 금지한다. 이렇게 외웠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했다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겠다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속했거나 했을 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했을 때 7인에 변경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든가 할 때는 자격정지할 수 있죠.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의 중개행위 했을 때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중개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의 중개행위 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도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정지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자격정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 그럼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몇 달 하느냐 이거예요.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자격정지 기준이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이 바로 279페이지 표로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정지 표에서 만들어진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도 있고 또는 감경할 수도 있는데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6개월하고 어떤 경우에 3개월하는지 그 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시험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6개월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6개월 하는 경우는 바로 박세범은 1번 다른 계공에 소속했을 때 6개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6개월짜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 또는 두리상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7번 금쟁이 중에 금쟁이를 했을 때 6개월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278페이지로 양가로 4번 행정처분의 조치인데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 7일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죠. 그리고 3년간 중기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고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자격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만 중기업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기업무 하게 되면 자격취소사회 중에서 부양지역에서 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기업무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재 279페이지 반가로의 번 행정처분권자 아주 중요하고 별표가 이미 돼 있죠. 1번 자격취소처분을 한 경우 시 도의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1국도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의사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3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취소한 사실을 보고통지 5일 내에 하라 이거죠. 그렇지만 동그라미 1번 자격정지 처분한 경우에는 이거 보고통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은근슬쭉 시 도의사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격취소처분한 사실은 3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5일 내 보고통지 그렇지만 자격정지 처분 사실은 보고통지하지 않는다. 라는 걸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바로 지정취소죠. 그래서 28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280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됐을 때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정취소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취소처분의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해산되었을 때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고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죠. 지정취소처분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면 틀리다는 것을 아주 주의하셔야죠. 지정취소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총 5가지가 있는데 부영정사일 부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3월 이내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운영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되죠. 1 위반했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력까지도 같이 변과가 됩니다. 정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이를 공개해야 되는데요.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공개했거나 또는 개공에 따라서 개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면 안 되는데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벌이 병과가 된다는 것도 알아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했거나 거래정보사업자인 법인이 회사인데요. 계속적인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은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받았으면 1년 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지 않아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취소 처번받았어도 지정서 반납하지 않고 재지정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지정요건만 구비하면 바로 재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처분 사유를 다 외워두시고 또 행정처분 전에 청문 실시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구분하시고 또한 행정처분 중에서도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통보해 주는 것은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척시 시도시사에 통보하고 그 외에는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중에서도 업무정지 처분만 3년이 경과하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제척규정이 없다는 것 행정처분 중에서도 자격지소 처분을 한 시도시사는 5일 내에 자격지소 처분한 사실을 장관과 다른 지척에 보고통지하지만 다른 행정처분은 보고통지가 없다는 것을 구분하실 수가 알아야 되죠. 이거 해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과거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행정처분 자체에서 해마다 7문제씩을 냈었어요. 게다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3, 4문제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계속 4문제가 고정적으로 행정처분 자체에서 문제를 내니까 이걸 행정처분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는 이 과목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는 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외워둘 거는 외워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281쪽 벌칙이 되겠습니다. 벌칙, 281쪽 벌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벌칙은 행정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벌칙을 행정벌이라고도 한다. 그럼 이 벌칙에 대한 내용이 법원에서 과하는 벌칙도 있고 행정관청에서 과하는 벌칙도 있고 둘로 나눠지는데 이 벌칙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고서 하죠. 자, 볼까요? 네, 벌칙. 이 벌칙은 281쪽에 있다 했습니다. 281쪽. 이 벌칙은 법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벌칙입니다. 그런데 벌칙 중에서는 법원에서 과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관청에서 과하는 경우도 있고 둘로 나눠 놨어요. 법원에서 과하는 법원에서 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하는 것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죠. 이를 행정형벌이라고 부릅니다. 행정형벌. 즉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서 형사처벌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고 이 행정형벌의 내용은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때리거나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 중에 하나로 형벌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과하는 게 있어요. 위반자에 대해서. 이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의 내용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말이죠. 과태료부과. 이걸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가지를 합쳐서 벌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 중에서 행정형벌부터 먼저 볼 거예요. 큰 2번 행정형벌. 이 행정형벌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어요. 행정형벌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81쪽 참고로 벌금형의 분리선고라는 게 있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했을 때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받을 때 여러 개 동시 적용되는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한 사람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을 때는 그 중에서 높은 거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작은 거는 그 2분의 1을 좀 더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바로 경화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경화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벌금형과 다른 법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할 때는 이때는 각각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분리선고해야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어갈게요. 그러면 행정형벌 사유가 282쪽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법 48조와 49조에서 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벌을 과하는 사유와 49조에서는 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벌 사유 둘로 나눠놨습니다. 특히 형벌은 이렇게 상한만 있지 하할은 없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경우를 하해서 무조건 3년형을 때리거나 무조건 3천만 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3년 징역형 때릴 수도 있고 1년형 때릴 수도 있고 6개월 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징역형을 때리지 않고 벌금형을 때릴 때 3천만 원을 때릴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때릴 수도 있다. 이 범위 안에서 때린다. 그 말입니다. 이 6가지 사유를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죠.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데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은 우리가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등록취소 처분까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는 것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까지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위반 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과 행정정본이 변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쟁이가 총 8가지가 있었는데 금쟁이 중에서도 8가지 중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가 있었죠. 이거 이미 외우고 있을 거예요. 양도할 손이 금지된 증서를 중개했거나 그러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금쟁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그다음에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금쟁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탈세 투기를 조장한 금쟁이 이 같은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이거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수 있는 등록을 취소하고 3년 3천만 원인데 금쟁에 해당되는 행위에 있을 때는 등록관층이 해군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벌금형도 같이 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위반 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과 행정형보는 병과가 되는 게 원칙이죠. 참고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보면 부정이라는 방법이 부정 방법이 3번 나오지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참고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 등록은 어떻게 돼요? 등록을 취소 등록 취소 해야 되죠? 그리고 엔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벌금형도 처하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지요. 그렇지만 형벌은 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았어요. 이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형벌은 받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형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 양가로의 번 282쪽 이번에는 뭐가 있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범위 안에서 가진다. 이 범위 안에서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뭐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이중으로 등록했어요. 또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양수 받았어요. 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을 했어요.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했거나 또는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공개를 잘못했어요. 비밀을 누설했어요. 사측은 했어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에서도 네 가지 금지행위가 있었죠. 총 네 가지 이 금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지행위 중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고 매매업을 했다든가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개공이 의뢰받았다든가 명예를 빌려줬다든가 또는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다든가 의뢰인의 판단을 그리치는 거짓된 언행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 네 가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금지행위 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셨죠. 그럼 이거 정리해볼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유 2. 2. 둘 이상의 등록. 이중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중 등록을 했으면 아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는 거죠. 등록도 다 취소되고. 양. 이거 양은 양도한 자와 양수받은 자 처벌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뭘 양도하거나 양수받았냐. 개공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거나 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또한 개공의 성명 상호를 또는 등록증을 양수받은 경우. 또한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한 경우. 이거를 양수받은 경우. 그러면 양도한 자가 A고 양수받은 자가 B라면 개공의 성명 상호등록증을 양도했다면 이 개공은 등록취소 처분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1년 1천만 원. 그런데 등록증 성명 상호등록증을 양수받은 사람은 본래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안 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예발금형.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사용하기에 양도했다면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분도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1년 1천만 원.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성명 자격증을 양수받은 사람은 본래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예발금형을 처벌받는 거죠. 또한 속 개공 등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공보존 사원임원 이중 소속한 경우 이때 개공은 등록취소 할 수 있었죠. 등록취소 해야 되죠. 등록취소도 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예발금형이 같이 병화되는 거죠. 개공이 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했거나 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숨을 설치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예발금형. 아까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했어요. 이랬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예발금형. 비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으면 개공 등이 비밀을 누설했어요. 그럼 피해자가 고소 안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예발금형에 처벌하죠. 다만 어떤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때는 벌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사칭을 해도 역시 처벌받습니다. 사칭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거나 또는 개공이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면 경고사칭이죠. 1년 1천만 원. 금지 행위 중에서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한다든가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를 의뢰받았거나 알면서 또는 명의를 빌려준 이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도 할 수 있고 1년 1천만 원. 그렇지만 무등록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금형.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개공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 개공은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금지 행위였을 때는 전부 다 등록은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근본을 받은 경우 거짓된 언행한 경우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교재 283쪽 양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총 51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수서 벌리고 과태료가 5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50조 조문이 바로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법 위반한 직원도 처벌하지만 그 직원을 고용한 개공도 같이 처벌한다 해서 이를 양벌 규정이라고 했었죠. 양벌 규정 읽어봅니다. 소공 보수원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혐의 관하여 2법 제48조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거나 또는 49조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느냐다라는 규정을 뒀죠. 이걸 한번 벌써 한 7월 8번째 읽어드렸으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박혀있겠죠. 이 정도 내용은. 그럼 양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다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공인이나 보조원이나 사원임원이 부동산 중개 관련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것. 두 번째 그 위반 행위가 공인중개혐의 사법에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였을 것. 세 번째는 개공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을 것.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다 적용이 이루어져야지만 다 갖춰지지만 개공에 대해서 벌금형이 져야 되는데 징역형은 과하지 않고 개공에 대해서 져야 되는 것은 벌금형인데 그 벌금형의 수는 해당조의 규정된 벌금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중개 관련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밖에는 절도, 폭행 이런 것은 그 행위자만 처벌받지 개공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위반 행위가 중개 업무와 관련됐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야지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중개 관련 위반 행위했고 그 위반 행위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개공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개공은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것. 이거 세 가지는 벌써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겠죠. 믿어도 되겠죠.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개공에게 징역형은 과해지지 않고 벌금형만 과해질 수 있는데 그 벌금형에서도 위반자인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받는 벌금형에서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그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한 벌금형 범위 안에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소공이 위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 관련 직접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감독을 게을리했어요. 그러면 소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3년 3천만 원이지만 글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져진다는 것이죠. 3천만 원 이하니까 3천만 원이 과해질 수도 있고 100만 원이 과해질 수도 있죠. 벌금형 수가. 이런 내용은 정리가 끝난 거고 마지막이 284쪽 과태료 보겠습니다. 과태료. 이 어떤 행정형벌도 나오지만 과태료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가권자가 양가로 입어 나와 있고 과태료 부가권자는 별표가 이미 되어 있죠. 뭐 별도로 별표 안 해도 이제는 다 중요한 거 표시해놨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정리해드렸어요. 1, 2월 달 과정 때. 그러면 과태료 무조건 시험이 나왔는데 과태료 행정관청 누구냐 이거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오는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가할 수 있고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된 과태료 부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또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될 이수의무자인 개공과 소공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이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과태료 부가는 시도지사가 부가한 거예요. 여하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니까.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으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7일 내에 자격증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분실해서 했을 때는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합니다. 개공에 대해서. 그런데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도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하죠. 과태료 처분권자를 과태료 처분권자와 부가 대상자를 일단 이해하시고 과태료 종류가 51조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고 하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예전에 정리했었는데 이렇게 했었죠. 여기다 쓸까요? 바람피는 설 연수 영감 감시용 이렇게 해서 외웠었죠. 설 이건 개공입니다. 개공이 중계를 의뢰받았으면 중계 완성 전에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한 개공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수. 실무격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격 받고 2년마다 연수격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격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연수격 받고도 또 한 2년마다 계속 또 연수격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연수격 받지 않은 개공이나 소공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의 것들이에요. 연감 요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0.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았으면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지 않았거나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변경 승인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받지 않고 운영 규정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든가 또는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것들을 국토교통부장에 부과해요. 또한 감독상명령 위반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업무보고 자료 지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감독상명령 위반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것들을 부과하고 이 감시용은 협회죠. 협회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독상명령을 위반했어요. 또한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시정 공제사업 제대로 아니면 시정해라 개선해라 임원 징계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도 지정명령 따르지 않았다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명령 따르지 않았다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등에 대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용은 협회가 1년간의 운용실적 운용실적이라는 것은 1년간의 사업실적이죠. 회계정도 종료하면 몇 달 이내 공시? 3개월 이내 공시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공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500만 원 이하의 것들에서요. 설 연수 영감 감시용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것들에서에도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것들에서요. 285페이지에 하단 음영박스에 있죠. 이것도 외워볼게요. 이 보호계 문패반납 이미 다 외우고 있네요. 자 2개공이 사무소 이전했으면 11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보 중개가 완성되면은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보증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거래당수석에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 제공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개공은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네 가지 서류를 게시해야죠. 네 가지 서류가 바로 등자보수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수 보수 및 실비표 이거 하나라도 게시하지 않았을 때 이때 등록한증이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특히 소공에 대한 자격증 원본도 개공이 게시해야 되는데 등록증 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전부 다 원본이에요. 그런데 소공에 대한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는 소공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등록과책이. 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법개공과 공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부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개공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거짓 성명을 표기한 경우 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광고할 때는 광고물에 개공의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도 같이 명시해야 돼요. 일을 안 했을 때. 개공이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3개월 초과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폐업, 휴업 신고해야 돼요. 또한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재개 신고해야 돼요.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휴업 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간 변경 신고해야 돼요. 미리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반납은 등록 취소된 사람이 등록증 7년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7년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았거나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례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유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등록 취소된 사람이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하지만 자격 취소 처분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분실을 해소돼서 자격증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부 다가 갱호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유일하게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거나 분실 훼손됐을 때 자격증을 못 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오로지 요거는 시도지사만 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태료 기준이 교재 286페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6페이지 양가로서 번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가중경감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죠. 과태료 기준은 무슨 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을 봤더니 대통령령 별표 2와 갖다 해놓고 대통령령 별표 2가 바로 286페이지에 있는 박스와 287페이지 289페이지까지 286에서 289페이지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몇백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데는 몇십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금까지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나왔지만 그게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100점을 맞을 사람이면 다 외워두시는데 이것도 정리는 해드릴게요. 100점 맞을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는 해드리는데 일단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거예요. 다시 286페이지에 양가로서 번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가중감경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별표 2와 같다. 국토교통보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이 박스에 나와있는 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제가 펼터로 해볼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 연수, 영감, 감시용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 여기까지는 90점 정도 맞을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들고 80점 정도, 90점 그런데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기준 금액을 외워대요. 설 연수, 즉 개공이 설명할 때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and 근거자료까지 제시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을 때 즉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했는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만 제시했다든가 한 가지만을 위반했을 때는 400만 원 과태료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안 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했을 때는 이때는 500만 원 기준이에요. 연수 교육 개공과 소공은 실무 교육 받고 2년마다 계속 연수 교육 받아야 되는데 2년이 되고서 2년이 딱 되고서도 한 달 될 때까지 안 받았다 3달 될 때까지 안 받았다 6개월 될 때까지 안 받았다 6개월 초가 되도록 안 받았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눴어요 2년이 되고서도 한 달 될 때까지 안 받았을 때는 20만 원이야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한 달 초가 되고 3개월 될 때까지도 안 받았다 연수 교육을 이때는 30만 원 3개월 초가 되고 6개월 될 때까지 이 사이까지 안 받았다 하면 50만 원 6개월 초가 되더라도 안 받았다 이때는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영감감시형에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위반 감독상명령위반 감시형 협회가 감독상명령위반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개선명령 임원징계명령 따르지 않았다 용 사업실적 운영실적을 운영실적을 회계전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감독상명령위반 이 두 가지 똑같이 감독상명령위반 똑같이 감독상명령위반 이 두 가지 200만 원 그리고 감독상명령을 감싸고 있는 영 감독상명령을 감싸고 있는 시 공제사업 운영규정위반 시정명령위반 일단 요거의 두 배니까 400만 원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았을 때 요것만 중간에 끼어들어서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기준은 뭐 뭐 여기다가 특별히 하죠 여기다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여기다 한번 볼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다 할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것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이보게 문패반납 이렇게 외웠었죠 그런 경우에 반납도 등록 취소된 사람이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와 자격 취소된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거나 자격증 분실을 했으면 됐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5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문 그 다음에 등 요거 두 가지입니다 문 등 문 등 요거만 50만 원 즉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계광고문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기한 경우 중계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을 같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사람이 등록증 진린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요거만 50만 원 20만 원짜리 과태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개공이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폐업신고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 하지 않고 무단폐업 했다든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등록 후 3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게시하지 않을 때는 미리 휴업신고 해야 되는데 3개월 되도록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휴업판 중계부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개신고 하고 나서 업무 재개해야 되는데 재개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재개했다든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간 변경 신고 해야 되는데 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기간을 연장했다든가 했을 때는 전부 요거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 20만원 요것만 20만원 2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싸그리 30만원입니다 다 싸그리 30만원 다 싸그리 30만원이니까 이전신고 위반 중개완성시 보증설정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서를 교부하자는 경우 게시할 서류 게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격지소된 사람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요런건 전부 다 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요런것은 사실상 진짜 100점 가까이 맞을 사람이나 좀 외우시고요 뭐 나는 80점 정도면 충분해 하는 면은 저기까지 외우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저 정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는 좀 큰 틀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최소 해마다 한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요 30문제가 출제되는 거 요소 나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즉 뭐 270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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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307 307 307